곰이랑 문이랑 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두 구멍으로 나와 힌트! 우리가 맨날 보는 거야 맨날 보는 거? 콧구멍? 아니다 콧구멍은 들어가는 구멍이 두 개다 정답은 바지! 바지는 들어가는 구멍은 하나지만 나오는 구멍이 둘이잖아 아 그러네 아깝다 맞힐 수 있었는데 문이야 문이야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무엇이든 가르쳐주는 것은? 응? 음... 책? 오! 문이가 한 분의 정답을 맞추다니 책을 읽으면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 그런데 책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정답은 책이 아닐까 생각했지 그럼 이것도 맞춰봐 누구나 즐겁게 웃으며 읽는 글은? 누구나 즐겁게 읽는 글? 유머글? 땡! 그럼 만화책? 땡땡! 정답은 싱글벙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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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